오랜만에 의료계 얘기 한번 하죠. 그러나 의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상황을 겪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인천에 있는 대형병원, 가천대길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유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서 외래만 되지 입원은 못 받겠다고 선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말로만 듣던 의사 부족 사태가 드디어 현실로 드러난 것일까요? 길병원은 지난 몇 년간 계속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부족했다고 해요.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아예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대형 병원이라도 진료할 의사가 없으니까 입원을 받을 수가 없을 수밖에요.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소아과뿐 아니라 의료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과는 많습니다. 이른바 기피과라고 불리는 과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상태에요. 힘들고, 바쁘고, 돈은 안 되고,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되어 있어서 미래 선택지가 별로 없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또는 책임져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큰 과들, 이런 과들이 대표적으로 기피과가 됩니다. 예를 들면 산부인과는 의료 분쟁이 생기면 의사가 잘못한 게 없어도 돈을 변상해 줘야 된다는 이상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애가 잘못됐으니까 과실은 없지만 인지상정, 위로 차원에서 몇억 줘라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얻는 이익에 비해서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은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 것처럼 저런 위험을 안고 의사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소아과도 사정이 마찬가지에요. 배달 음식점들에는 골든 룰이 있는데 주문 요청 사항에 아이가 먹을 거라서 이따위 얘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주문 취소를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반드시 잘못되니까요. 애를 먹이라고 메뉴에도 없는 계란후라이, 군만두까지 해서 갖다 줬는데 음식이 너무 매워서 애가 못 먹는다고 별점 테러를 합니다. 지가 마라탕을 시켜놓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소아과에 가서 의사한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진상 왕중왕전을 벌이면 파이널 라운드는 소아과에서 개최돼요. 게다가 출산율은 바닥을 치다 못해 이제는 겨고지가 아니라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상황입니다. 환자 풀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숙가는 낮아서 돈이 안 돼요.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중하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 헛소리를 떠드는 사람은 적어도 지식의 칼 시청자 중에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의사는 흙 파먹고 사나요? 돈을 벌어야 가족도 먹여 살리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임대료도 내고 할 것 아닙니까? 로컬 병원들이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까 대학병원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원자가 오지를 않고 지원자가 모자라니까 전공의 시절이 너무 힘들고 전공의가 끝나도 병원에 남는 것도 여의치 않고 나가서 개원하기도 여의치 않고 그러니까 지원자가 안 오고 지원자가 안 오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한국의 의료 정책은 계속 어떻게 유지되어 왔느냐? 특정 분야, 특정 과의 의료진이 부족해지면 거 봐라 의사가 부족하네 의사 숫자를 늘려라 항상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들었어요.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의 의사가 부족하다? 그러면 지방의대 정원을 늘리면 되겠네 지방의 의대를 새로 세우면 되겠네 이런 1차적인 소리만 떠들어 댄 겁니다. 문재인 정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몇 년 전에 문재인 정권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난리를 칠 때 제가 의사들한테 계속 얘기했습니다. 국힘당이 당신들 편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국힘당 저것들도 의료계의 사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또 관심도 없다. 의사를 패면 표가 나온다는 현실은 국힘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의사 숫자를 늘리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간호사도 만성적인 부족에 시달려요. 실제로 툭하면 간호사 정원 늘리자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와요. 심지어 간호조무사한테 간호사 자격을 일괄로 부여하자는 되지도 않는 아이디어도 단골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간호사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45%밖에 되지 않아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절반도 채 간호사로 일하지 않는 상황에서 간호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봐야 간호사가 충원되지 않는 겁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정원을 1,000명을 늘려봐야 기피과는 기피과로 남고 지방은 지방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요. 원래 의사가 많은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원 늘리는 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걸로는 문제가 더 커지기만 하니까요. 한 회사에도 인기부서가 있으면 기피부서도 있습니다. 일부 직원을 힘들고 위험하고 야근도 많은 부서에 보내면서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네가 희생해라. 사명감을 가져라. 무작정 이렇게 요구하면 그걸 듣겠어요? 여러분은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은 하지 않고 그냥 니들이 받아들여라. 희생해라. 남의 인생을 걸고 국가가,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의료계가 처해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여러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하나로 수렴합니다. 숫가. 제가 3년 전에도 얘기했고 2년 전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 숫가. 러시아어 숫가 아니에요? 돈이 벌려야 일을 하는 거죠. 회사를 다닐 때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회사를 관두지 않고 다닐 수가 있어요. 편하든가 미래가 있든가 아니면 돈이라도 많이 주든가 셋 다 없는 회사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피업종, 기피부서, 기피회사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이라는 제도 때문에 국가가 의료의 가격을 메뉴판처럼 하나하나 다 정해줍니다. 그걸 숫가라고 해요. 국가가 의사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는 없고 애들을 더 태어나게 해줄 수도 없고 이것저것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죠. 가장 쉽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돈을 더 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의사를 돈 벌려고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영상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먹여살리고 직원들 월급도 주고 이 부분부터 다시 보세요. 숫가를 올려서 돈을 더 벌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재인 케어 같은데 돈 낭비하지 말고 산부인과 꼭 있어야 된다면서요. 소아과 꼭 필요하다면서요. 흉부, 외상 너무나 중요하다면서요. 그러면 말만 하지 말고 뭔가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죠. 인간 본성에 맞는 솔루션을 내놔야지 앉아서 수십 년째 의사 네가 희생해라. 니들 중에 누가 희생할래.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누가 그걸 합니까.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랑 똑같잖아요. 인간 본성을 거슬러서 일은 많이 하고 보상은 적게 가져가라. 그러면 인간은 이 일을 안 해버린다고요. 그게 바로 지방에는 분만할 병원이 없는 이유고 수도권 3차 병원이 입원 환자를 못 받게 되는 이유인 겁니다.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그 단순한 원칙을 거스르고 자꾸 이번엔 누가 희생할 거냐 이것만 찾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의사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온갖 통계와 논문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 분석까지 하면서 증명한 명지예요. 한국은 의사가 남아 돌아요. 전 세계에 예약도 없이 오더도 없이 불쑥 찾아가서 10분도 안 기다리고 전문의의를 만난 뒤에 4달러쯤 내고 나가는 나라 3차 병원 당일 진료가 가능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없이 희생시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헛짓거리만 하면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될 뿐이에요. 저는 돈을 많이 주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의사를 패면 표가 나오는 나라 그런데 의사를 패면 의사가 손해를 보나요? 아니요. 환자가 훨씬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됐다고 의료상 아무런 과실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목동병원, 대학병원 교수를 감옥에 쳐넣으면 그 뒤로는 의사들이 더욱 열심히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애를 맡길 병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투데이 이슈톡이었습니다.